벨라 빌라 꿀잼이 반박시 시즈알못임 뭐라고? 빌라 꿀잼이라고 반박시 시즈알못임 빌라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반박시 발라isions Gaele 백스알못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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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you happy five seconds 예수 방향이 나죠? 영원히 도착해 영원히 도착해 영원히 도착해 어! 열린다 어! 열린다 시야, 시야 여기 여기 들렸다 아이큐인가? 야이 왜 찍어 애쉬 기절이고 마브릭 개피 들어왔다 우리 오 깼어 애쉬 기절 마브릭 개피 애쉬 살아났고 하나 컷 써봐 애쉬 애쉬 있다 특히 자꾸 그렇게 헤드가 날라가지 크레이버 더 있다 좋아 아 다 무장한대 그냥 테이블 밑에 어 아 아 아 아 아 핑 있어 있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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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히 갔다 아니였어 안 소리가 되는데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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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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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아 왜 둘 다 못 잡았지 다 잡는 건데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쓸데없는 거 punch 뱅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바이오하자드 컨테이너 잘 되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컨테이너가 로케이드 저기는 다 막으면 손해인 맵인데 과연 알까? 쟤네들은 다 막았어 쟤네들 어휴 큰일났어 쟤네들 아니 그거 봐가지고 뭐 인탄조각은 하나만 먹어도 되겠구나 그니까 여기 열려있는거 같은데 응 근데 이거 연마 까고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니들이 밖에서 좀 한참 아 뭐야 안에 한 마리 있다 보이나요? 안에 한 마리 있어 구석에 엎드려있어 위케임 바로 옆쪽에 두 마리 엎드려있어 개 피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도 있어 둘이 있었어 남순은 바로 왼쪽 들어가서 아 모르고 연마 던졌다 아야 뽑았어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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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뚫어버려야 돼 네 2.3 2.4 2.4 2.4 2.4 2.4 2.4 2.4 1.4 1.4 2.4 1.4 1.4 1.4 1.4 1.4 1.4 1.5 S 방향이다 스폰 머리 뚫릴 뻔 했죠 진짜 뻔했네 4 내가 줄었어 그리고 죽었어 써바한테 죽었어 컷한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반발 잡았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해시 잡았네 계단 계단 와 이거 머리가 안 뚫린다고? 와 쌀 쏘는 건지 시험한 건지 모르겠다 사마이트 피하야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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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즈는 썸하이트네 이리 오면 안 돼 글라즈 또 있다 내 신청한 운역력은 있어요 도라기같은 놈이에요 하나 더 뛰어났네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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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잡은거야 기술처럼 저쪽도 마이스키 클라저 잘 쓰더라 제 안 들어온다 오른쪽 한방에는 들어올줄 알았는데 오후 호흡 응 너 필요하세 공짜 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바이밍 바이밍 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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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밴드 루토 루토 캐슬 캡칸 캡칸 5초 5초 리 엠 3 2000 10 7 48 49 49 49 50 렐로드! 공사는 없네 위에서 공사 칠 수 있는 사람 있나? 얘네 완전히 뒤쯤 해탄데 핸디컷 왼쪽에 있다 루시드 룩어드 다 뒤쥔데 나이스 여기도 하나 벗어 줘 핫까지 해봤다 여기 제목 흘렸어 드로닝 하고 들어갈게 여기 엘라 있다 여기 엘라라라 클라우드 있다 공사 칠해줘 공사 칠해줘 공사 칠해줘 방어를 못하니 공사 칠해줘서 공사 칠해줘서 공사 칠해줘서 공사 칠해줘 아 위에서 공사를 칠해야만 좋겠다 이거지 공사를 칠 수 있는 사람 그래티 왜 우리가 방어니야 이겼을 동일한 이번반에 목 한번 걷는다 자고 자고 오케이 좋아 나 리인포스 좀 나중에 할게 뭔지 러 아 아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창문 열렸어요 카피타워 같은데 청소리로 그렇지 아 썸아 1층으로 들어왔다 자칼 들어온 더 걸렸다 하나 죽었고 오프 4 마지막 오프 트랩 또 열어놨어 민재 위에 오프 4 오프 4 미션 성공 도착 덕분에 들어온 마지막 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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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리 발걸음 발걸음